역시 카운티의 도색은 투명을 올려야 됩니다 제가 지금 투톤이 끝났는데 우레탄만 치는 것보다 투명을 한번 더 우레탄 위에 올려주면 세차할 때 아주 좋아요 잘 나가요 그러니까 때가 안 박히는 거죠 황변이 안 일어나고 황변은 색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죽잖아요 칼라가 카운티들이 보면 다 그래요 근데 투명을 쳐놓으면 투명을 입혀주면 안 변해요 세차도 잘되고 그래서 저희는 투명을 꼭 쳐드립니다 그건 나중에 소비자가 세차를 해보면 알아요 아 오늘 영화날씨인데 영하 8도 뭐 이정도 10도 이정도 얘기하네 어머 깜깜해졌네 부스에서만 일하니까 뭐 대낮인줄 알았더니 깜깜해졌어 어머 집에 가야건네 뽀뽀뽀뽀뽀뽀뽀 집에 가야할 시간 다음에 또 봤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봤나요 오늘도 카운티 한대 끝 맨날 하는 카운티 버스 투명은 꼭 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